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시청자님 보호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3화 네트워크스 3900원에 80프로요. 3900원에 3화 네트워크스 80프로고요. 3화 네트워크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? 4화 네트워크스는 아시겠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건 아시죠?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건데.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. 특히 OTT 시장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엔터주들도 큰 바람이 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서 NFT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장비를 갖고 있거나 기기를 갖고 있거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그런데 1인의 가치가 중요시하게 됩니다. 무슨 말이냐. 점점 방송사 플랫폼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툴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우들, 액터들의 몸값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콘텐츠의 제작. 콘텐츠가 과거에는 어떤 방송에 대한 이슈만 있었다면 이제는 NFT를 통해서 재가공이 됩니다. 재가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예전에는 한 번 방송하고 나서 재방송하면 끝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굿즈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NFT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시청은 한 1118억 정도는 드라마 콘텐츠라든지 신인 연기자 발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는 계속해서 있고요. 매출액이 지금 작년도에 293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액이 52억 확 꺾였어요.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몸을 좀 아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사라든지 콘텐츠 회사들이 실적 턴그라운드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턴그라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시총이 1189억인데 지금 2800원이죠. 5000원 정도 상승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5000원이 정고점에서 굉장히 악성 매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4500원이 가면 비중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한 30% 정도만 남기시고 정리하시고요. 나중에 내려오면 또 하시면 되잖아요. 종목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. 그렇죠? 그래서 4500원에 일단은 비중을 한 50% 정도 축소. 그러니까 30%만 남기시고 손절 라인은 2400원 드리겠는데 만약에 4500원 넘어가면 또 한 번 전화 주시게 되면 그때 또 전략 드리는 걸로 하고요. 손절 라인은 24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회사 자체가 분명히 새로운 바람에 흐름을 탈 수 있는 요보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